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도착했어요 행복한 꽃그릇 내가 주문한 뽀글이 아줌맹 아가씨 인가 이 화분 근데 그리고 이제 이 풀분 이거 제일 작은 사이즈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쓸만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무거워서 왜 거리대에다 냈다 뺐다 해야 될까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는 애들은 이걸 쓰려구요 이걸 일단 10개만 주문해 봤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여기 어디나 그러겠지만 여기 행복한 꽃그릇은 유난히 서비스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서비스는 뭐 다 좋아요 좋아 그리고 또 또 떨어져서 이 별사탕 아직 다 갖고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난서 마사토 참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이렇게 흙을 사서 쓰는 시절이 오네요 아 이제 또 일을 해야 되겠죠 노동하러 고고